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정영입니다. 오늘은 미용실에서 새치커버 하실 때 색깔이 잘 안 맞거나 새치머리에 붉은색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치커버 같은 경우는 큐티클이 열리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있는데요. 산화제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산화제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새치커버는 일제연모제와 산화제와 1대1의 비율로 혼합을 해서 보통 6%짜리를 많이 쓰죠. 모발은 남자머리처럼 굉장히 단단한 모발 그리고 새치 양이 90% 이상이 되면 커버가 살짝 덜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산화제를 9% 내지 12% 정도로 올려주시게 되면 큐티클이 훨씬 더 잘 열리고요. 착색이 훨씬 더 강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산화제를 6%를 쓰지 마시고 9%나 12%를 사용해서 쓰면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연모제, 일제를 얘기하는데 연모제와 보통 산화제의 비율을 1대1로 혼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색깔을 입혀주는 것은 일제가 하는, 연모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화제의 비율을 1대1로 섞지 마시고요. 산화제의 비율을 한 10에서 20% 정도 올리시면 돼요. 즉, 산화제의 비율을 살짝 줄이라는 얘기죠. 보통 80%, 20% 정도 줄이고 또는 10% 정도 줄여서 일제의 양을 좀 더 늘리고 산화제 양을 약간만 줄이게 되면 착색돼서 색깔이 좀 더 진하게 가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회사별로 착색되는 잘 회사가, 착색이 잘 되는 회사도 있지만 착색이 잘 되지 않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산화제의 약, 일제와 일제의 물량의 약을 물약의 양을 좀 줄여주시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산화제, 연모제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붉게 나오는 방법 같은 경우 붉게 나오는 문제 같은 경우는 고색 대비의 색깔을 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붉게 나온다는 것은 적색을 의미한다는 거거든요. 적색에 대비한 녹색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제의 세치머리 커버용 전용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보통 5.0이나 5.00이 세치머리 커버용 그 넘버 시스템이 440도 있고 4.00도 있고 세치머리 커버용 라인으로 기본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녹색의 조종색 조종색들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빨간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파란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녹색의 조종색을 한 10% 정도 혼합을 해주게 되면 이게 서로 간에 고색 대비에 있는 색깔이기 때문에 붉은색이 좀 많이 킬링이 돼요. 그 다음에 최대 맥시멈 그럼 20%까지도 괜찮은데 20%가 넘게 되면 초록색이 많이 킬링이 시작하거든요. 보통 10%에서 20% 사이 정도 여기 녹색을 집어넣게 되면 붉게 나타나는 현상이 뉴트럴라이징이 돼서 서로 간에 싸워서 중화시켜주는 그런 문제 중화시켜줘서 붉게 나오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세치머리 커버가 잘 안 되거나 또는 붉게 나오는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산화대 컨트롤 두번째 연모델 컨트롤 세번째 저종색을 가지고 붉은 색상을 잡아주시게 되면 훨씬 더 완성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세치 커버하실 때는 이 점 유지하시고 잘 생각하셔서 색깔이나 산화대 양이나 일제 양이나 이런 것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서정희였고요. 디자인도 미용가에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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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